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반갑습니다 아빠키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스파킹제로 일본 서버에서 낭만의 퓨전 그리고 기뉴을 골라가지고 원하는 몸 손에 넣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서버는 중국 서버랑은 다르게 상당히 성능픽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50인데 뒤에 야지롭의 무천도 다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서버에선 굉장히 게임하기가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렵다 하지만 오늘 낭만으로 승부 봐보겠습니다 풀홀드 옆으로 회피 같은 50이지만 뒤에 마크가 없는게 저에요 하다홀드 서울리고 이벤트 카운터 스웨인 간파? 간파 계속하고 있죠? 살짝 옆으로 가드 와이드 센스 켜두고 뒤잡어 도망가지마 바로 피했죠? 와센 깔아놨기 때문에 원 투 리벤트 카운터 가드 뒤잡았어 끝났어 초카운터 못치면 끝나 빠이 일단 한마리 잡고 다음 캐릭 뭐냐 뭐야 그냥 오공 오공 월드네 이사람 우아악 으아악 피했죠? 넌 어떻게 피할거야 그라이팅 자 일단은 한번 쏴주고 다시 와이드 센스 켜주고 저는 위기일 때 퓨전할 겁니다. 아직 위기 아님 왓센으로 날려 또 뒤잡아 아 이번엔 앞이네. 1, 2 초카운터 제트카운터 싸움은 무조건 저의 승리 상대 기게이지 2개 나는 3개 남았어 무조건 이기고 이긴 다음에 리벤즈 카운터 평타할거지 알고있어 스웨이 와이트 센스 켜두고 그냥 대놓고 기모아 열받게 들어간다. 쫄아버렸어 상대가 잔뜩 쫄았죠 하단 홀드 오 축축축축축축 상관없어요. 기탄 견제 기탄 좀 쏴주면서 열받게 그냥 열받게 기탄 돌려깎기 기탄 돌려깎기 기탄 홀드 그렇지 자 다음 곡투 나와라 어디냐 오오 원기옥으로 상대해주마 에너지파를 쏴 그렇지 오오 오오 이렇게 되어오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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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나 뭐 어떻게 이기는 방법인지 몰라 나 이거 처음 해봐 처음 해봐 처음은 아닌데 방식을 모르겠다 네 정원씨 처음은 아닙니다 자 상대 기게이지 지금 현타 와가지고 오 나도 현타 왔네 헐 같이 현타 네 쪽이 좀 더 빨리 풀리고 베지타로 교체 수퍼 사이아인 수퍼 사이아인 원으로 맞춰서 원 가주고 싶은데 하지만 스톡이 없다 미안하다 가볼게 잘가 안 죽을 수도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죠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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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주고 여기까지 맞아주고 가자 좋아 아 그것도 아 이러면 변신 맞춰서 못해지잖아 에이 투라도 가야겠다 와라 고쿠 초카운터로 마무리 아 한마리 더 있니? 끝난거 아니었어? 아 뭐야 미스터사사 꽉꽉 채운거 봐 미안하다 평탈가 나에게 들어가질 않는구나 마치 거대캐릭이 된 것 같은 기분 어헤헤헤헤 자 같이 가볼까 초카운터 오호 파이널으로 라이스 아프구요 이거 이거 들어와야지 그렇지 와라와라 수우 피해줄게 아 개기없네 잘가라 아 첫판은 일본 서버인데도 현픽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보통 현픽 하거든요 자 혼자 돌릴때 보면은 다음판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판 픽은 어떨것인가 아 왔구나 올게 왔구나 음 좋아 가보자고 무천도사가 왜 좋냐면 다중잔상권으로 평타 다피하는 스택 3스택이 일단 2스택 시작이라 금방 차요 그리고 얘 기술들이 가불이야 그래서 타이밍이 피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이 게임이 딜레이 넥코드라 그런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때 온라인에서 10강캐다 근데 DP는 2코 밖에 안드는 무친캐리 그래서 빨리 죽여야됩니다 다중잔상권 키기전에 아예 잡아버려야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였죠 다음 현픽 뭔데 아 오천크스 오천크스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얘는 슈퍼사인 1이 되면 갤럭티카 도넛이 가불이야 그 조합 자체는 진짜 혐오스러운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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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온다 기를 못먹으게 해야돼 기만 못먹으게 하면 사실 이 사람 실력은 좋은거 같지가 않아서 쉽게 이길 때 갤럭티카 도넛 이거봐 으아아아아아 안보이잖아 이거 타이밍 완전 왜오세요 해야된다고 제얘기랄 근데 저거 원툴이면은 쉽게 이깁니다 실력이 있는데 저짓거리까지 하면 힘든건데 뭐 요정도야 뭐 가뿐하게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야 기모와서 갤럭티카 도넛 온다 온다 피했다고 와일드센스라고 형은 자동으로 피해? 어쩔거야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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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잡고 어떻게 하게 오우야 내가 왔구나 왓센 켜주고 자동으로 피해요 그 다음에 기모 오고 상대 태그 오케이 아 이번엔 개로 오 완벽해 형픽의 대가구만 진정한 형픽 대장인데 이거 하하하 진열은 이기기 힘들거든요 아 이게 체력도 많고 얘가 모빙으로 뒤잡으면서 특수기만 때려야돼 와 미치겠다 딜 봐라 개로 연구 좀 했니? 개 다 한 대 맞아 안 맞았어? 와 이거 어떡해 튕겨내야 되는데 우åon 오오오! 하는 짓거리 봐라 와아 하하하하 어, 내가 이거 이걸 금칫한 이유가 있다 대회 미 recycling 미쳤다 진짜 쉽지 않네요 저거 그것도 안될거 아냐 체인지도 안먹을거 아냐 얘 먹나? 해봐야지 아 피해졌어 아아 레전드 또 기타 쏘네 와아 살려주세요 진짜 아아아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짓눌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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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해주고 살렸당 살려주면 됐어 으아 미치겠다 아아 진짜 그만좀 홈 나 기타 쏴 이 기타 맛은 어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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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고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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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시간 끌어 리쿰까지 완벽하다 넌 진짜 리쿰 내가 먹을게 일로와 이제 리쿰으로 사기 칠 수 없고 기뉴이나 해라 리쿰은 내가 쓸게 리쿰 체력이 아주 단단하구만 개꿀이에요 그냥 현픽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뉴 내가 깜짝 피게 넣은 이유가 다 있어 현픽 잡기 위해 현픽은 보통 좋은 캐릭 아니면 야비캐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아 이제 근데 평타밖에 못 사가지고 변신 상태랑 와 이거 안보여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일 같은 조합을 짰지 상당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요리 자 기종 모아주다가 파워 채우고 그렇지 기술 쓰기 전에 먼저 자 남은 캐리 컴온 넌 지졌어 포기해라 램법을 하든지 보통 이런 피트한 애들 램법 하던데 어? 어쩔 거니 너는 어쩔 래 어쩔 래 어? 아 그렇지 램법을 해야지 역시 와 저조합에 저실력에 어 램법까지 그냥 대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판은 누구일까나 브로리 가봅시다 와 전판 근데 진짜 레전드였다 너무 심했어 너무 심해서 할 말을 잃었어 컴온 컴온 아하 뒤잡고 초 카운터 근데 Z 카운터를 하면은 제가 이기는 싸움인데 안 나가네요 뭔가 핑이 좀 티나? 가르 와우 두 번 아 세 번 까비 하하하하 아 살짝 옆에 피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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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무섭다 무서워 당신은 안되겠습니다 시작부터 퓨전으로 갈게요 좀 싸울줄 아는거 같으니까 평타 때리고 있는거 같으니까 간파를 일단 해가지고 스터를 걸어 오늘 면창해서 면창해서 간파 누를거지 살짝 방어적인거 같던데 기탄 스웨잉 하단 홀드 그렇지 뒤잡고 내가 이긴 싸움 오오 오오 상당한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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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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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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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딜이 와 비췄다 디뉴가 이거 일단 내가 유리하긴 한데 상대가 2카운터를 좀 잘 쳐가지고 아 망했다 분리했었던거야? 홀드 그렇지 치아 한방 쏴요 기탄 견제 그만해 실수했죠 상대 쳐내고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교대하면 태양권 풀리죠? 와 와 씨 나도 꽤 잘했는데 방금은 그렇지 그렇지 일단 잡았어 교대해야겠는데? 교대해야겠는데? 아 교제할 수가 없다 아 스파킹 키고 온다 위로 살짝 빠지고 아 아 교대고 키다가 맞으면 죽겠는데? 아 교대고 키다가 맞으면 죽겠는데? 와 이거 어떻게 피하지?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 이거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 좋아! 맞아라! 내 몸이다! 긴으로 게임해라 어떻게 이길거야? 나의 힘이다! 기탄만 맞아 죽지 그렇지! 다음 캐릭 살짝 빠져주고 좋아요 난 이거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 유리해 매우 유리해 아 이거 개압이 가불인데 타이밍 모름 아 되게 당했다 기모아스 저것만 하겠다 이제 잡고 잡고 당했다 날모 당했다 날모 이거밖에 없어 답은 이겼나요? 이겼나여 이겼나여 으아아악 까베이 마틔나귀관 가불만 анhad어 가불 너무 많이 당했어 브로리 가불에 스트레크 stretch 가불에 와 وب세다 자 이번엔 누구나, 미스터 4탄 자 4탄을 앞에 세워 놓는건 뭐냐 난 현픽이다 일단 1코 짜리로 최대한 체력을 뽑아낸 다음에 뒤에있는 게로 뭐 5천크스 뭐 아니면 베지트 뭐 이런거 꺼낼거거든요? 아니면 인조인간 시리즈들 한번 본다 일단 아무것도 못하게 죽여버려야돼 스택사 나는 이득 이거 그냥 해주는거에요? 일부러? 일부러 해줘 나 스택사하는건 개이득 오케이 인조인간 시리즈 그럴줄 알았어 친구야 딱 꺼냈지 아 슈퍼하머 잡기 허허 피했니? 잡을게 딱 느낌이 오긴 했는데 어떻게 예측을 벗어나질 않니? 이 친구들은 피하고 뒤잡아요 빡 오 야 아 너무 빨리 부딪혔다 근데 상대 지금 가드 깨졌죠? 무리했어 추가타 못 때리고 난 스파킹 미안 에네르기 에네르기 더 맞아라 하하 왓셍 켜두고 한 대 더 맞아라 왓셍 켜두고 오야야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아이 미친 하아아아 쉽지 않네요 진짜 기뉴 갑니다 잡기 노리겠지? 잡기를 잡기 아하 배미싱까지 그냥 나만 안쳐 어 안쳐주는게 이들 잡기 뻔하고 아하 운영하는거 보소? 아하 너무 싫다 와 일단 날려놔 망했는데? 너무 빨리 들었어 오우 안 망했어 최대한 쳐내야 돼 치고 뒤잡고 아니 이런 옥가다 하늘 옥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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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기 아 뻔하긴 한데 잡기 해아엏 계열받아 약올라 볼드 빵 하나는 막아놔야겠다 야 너 일단 잡기하나 봉인이야 어 일로와 내가 빨꺼니까 . 어 나도 쓸 줄 알아 이거 혼날 준비됐어? 참고로 인조인간 끼리는 기랑 체력이 안 빨리죠 어딨니? 아 저긴데 어디야 어디야 아 저기구나 오케이 들어와 일단 좀 멀리서 천천히 아 근데 인조인간 내가 기녀로 쓰니까 기 안 채워지네 기가 자동으로 안 채워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냥 평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 쓰레기잖아 근데 태그도 안 되고 와 이거 상대 못 쫓아가겠다 큰일 나는데 평타밖에 누를 게 없어 이것도 같이 싸워주면 안 돼 초카운터 때리면 그래도 기가 차긴 하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좀 때리기라도 해야겠다 안 맞아요 가드 되고 사탄아 뭐하니 어이 개로 형님 아 개로 아니지 이거 아 개로 형님 맞구나 아 거대 로봇이 위로지 괴로가 아니라 헷갈렸네 아우 기술도 안 나가고 그냥 평타로 죽여야겠다 어떤데 안 채워지니까 어때? 막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가 안 돼?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마지막 위로냐 혹시? 아 오천 급스 나이스 와 이 친구는 랩봄 안 하겠지 설마 살려나? 아닌가 아까 이 친구 아까 만났던 그 친구인가 혹시? 그런 건가? 픽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빰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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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잡을게 까비 맞아도 돼요? 맞아도 현타 왔고 잡기로 체력 빨고 또 잡고 체력 빨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렇지 어떤 데 네가 하던지 당하니까 괜찮아 초사여행 원 무조건 원이지 빡 쳐내요 열받죠? 개열받죠? 개열받죠? 첸스레스 잡어? 자 난 여기까지 전 걸고 전 걸고 뒤잡고 저네요 그래도 마지막은 오지터로 이겨야 되겠지? 아니라 그냥 이걸로 죽일 수 있으면 죽이자 오케오케 오지터로 오지터로 가자 자 일로와 일단 기술서 마다 둘테니까 자 정신을 좀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 보이지? 하하하하하하 GG 아 조합 좋았다 음 아 뭐야 삐트리 됐네 좋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일단 일본 서버에서 게임하는게 확실히 음 그런 맛이 있어요 현픽이랑 붙어가지고 깨버리는 맛 첫판 말고는 죄다 현픽 나와가지고 램법까지 당하고 거의 예측대로 행동을 해버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좋은 상대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좀 더 현픽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B3니까 B2까지 가는 뭔가 조합을 하나 생각해가지고 그때 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